제가 만약에 지면 어떡하냐구요? 제가 만약에 지면 지성이한테 싸주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저한테 그냥 해주시고 제가 지성이한테 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없으시다고요? 아 그러면 저한테 그냥 해주시고 제가 지게 되면 제가 따로 보내도록 할게요 아 76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76은 수비적으로 하는게 좋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면이 이 자식이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어? 아니 너 뭐 되니? 투스타를 하고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이없더라구요 자기가 무슨 이재호, 이영호, 김성현이야 참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자 여기서 가스까지 가구요 후 시멘아 너 뭐 우승자니? 나도 우승자야 미노스 PC방 스타리도 이 자식아 아 무슨 나를 내리깔고 있어 이 자식이 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나도 장릉철 보고 우승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급이 존나 안 맞는데요 나가라 뭐가 안 맞아 어? 리그 우승자가 리그 우승자인거지 왜 형 뭐 그래 이 리그 우승자인거 왜이렇게 빨리 떼는거야 아 최승님 감사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질 경우에 제가 치베디한테 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망했다 로보틱스 넣으면 되는데 아 내가 무슨 숲 쏴서 갔다 내 영향을 잠든다 이거 뭐지 이 SCV는 무조건 잡을게 이 자식이 이거? 참 없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뭐야 아 쌩땀을 했어 아 이 게임 더럽게 하네 이 개자사 어 빌드 개벗혔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리버베이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사용하여,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레이스는 없어라 여기 터렛도 없어라 왜 이거 탱크 안 때릴 거야 이 바보야 아 불리한 거 같은데 나만 76이 어렵다 다른 사람은 76 잘하나요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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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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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도 준비 완료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무릎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릎의 힘이 필요합니다 같은 순간 내 생각을 내 본 것 같고 원하는 건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좋았어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스타띠는 마이너지 일부러 놓아주는 건 라헥 간격 트렌드 바이럿이 더 필요한 곳을 최소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잼, 지금 당기 수술을 강하게 해서 전쟁은 다른 전쟁이 없으면 자, 또 당기 수술을 강하게 하면 집계로 ancestor 소금로는.. 산책이 유지한다고 하네요 어..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지성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늦게 알려서 알아서 미안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지성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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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작에 76 할 줄 알았어야 됐는데 너한테 힘 안 줘서 미안하다 좋은 승부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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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트는 1스푼을 통해 미션을 사용하기 전에. 겨우는 스피드가 없을 것이다. 슬프트는 1스푼이 편해진다. 대단하자. 슬프트는 3스푼이 편해져가지고. 슬프트는 1스푼은 1스푼을 날려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슬프트는 2스푼을 날려버리지 못한다. 슬프트는 1스푼을 날려버리고. 2라운드 아이앤 쏘리 어어 아이엔 쏘리 아이엔 쏘리 유다잇 막아라 아이엠 쏘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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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스호 보면 레이스도 면역이네 레이스도 면역이야 레이스도 면역이야 거기 먹어 먹어 거기 먹어 치매나 너 줄게 너 줄게 레이스도 면역이야 ㄷㄷ 카카오톡 미안합니다 드랍시 다 잡아버려서 마다 마다 여러분들 토스전은 이제 알거.. 아니 그 테란전 알거 같아요 어 깨달았습니다